이 시각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가진 논란에 휩싸였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43개국 4만여 명 대원들이 오늘 새벽부터 속속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어젯밤 K-POP 콘서트로 피날레를 장식한 새만금 젠버리 대회. 오늘로써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인천 공항에선 새벽부터 143개국 4만 명에 이르는 젠버리 대원들의 출국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국가의 대원들은 우리나라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식 일정이 끝났지만 남은 대원들을 위해 숙식과 이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식, 교통, 문화체험, 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원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고 나면 국격 실출한 오명까지 쓴 이번 젠버리 대회의 책임론 공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이미 예열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각각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엉망진창,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